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사랑받으며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이 남편을 만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보내며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는데요. 결국에는 쟁취한 이 사랑에 대한 사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가정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구두색 기질이 좀 너무 강하셔서 엄마가 저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죠. 아빠의 구두색 기질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집에서 먹어야 할 밥, 반찬, 혹은 생활하면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생필품조차도 정말이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옷이 구멍이 나도 열 번이면 열 번이고 다 꿰매서 입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게 본인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 또래 애들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못 사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오빠가 입은 옷은 제가 물려입어야 했고 제가 오빠한테 물려받아 입은 옷들은 전부 다 제 여동생이 물려받아 입어야 했습니다. 목이 늘어나든 색이 빠지든 상관없었죠. 아빠는 무조건 물려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옷뿐이겠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는 멋 모르고 그렇게 입었지만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턴 정말 너무너무 그게 싫더라고요. 남들은 용돈 받은 걸로 모아서 옷을 사 입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용돈조차도 없었어요. 겨우 오빠가 고등학생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온 돈으로 저와 제 여동생에게 용돈을 줘서 그걸로 좀 생활을 했었지만 아빠한테는 돌아오는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엄마가 저희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엄마도 부족한 생활비에 더 쪼들려서 살아야 하는 게 힘든 나머지 아빠에게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보, 대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돈 모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적당히 해야지. 버는 돈도 적당히 모아가면서 쓸 땐 또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애들, 겨울엔 감기 달고 살고, 여름엔 땀띠 달고 살 만큼, 여름엔 에어컨도 안 틀고, 겨울엔 보일러도 안 틀잖아. 애들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거짓 소리 듣고 산대. 여보,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크는 줄 알아? 교복을 미리 계산해서 크게 사도 한 개가 있고, 그리고 그 계산에서 산 교복도 이미 작아져서 입고 다니지도 못해. 그런데도 당신 꾸역꾸역 교복도 못 사게 하지?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야? 제발 어느 정도로만 하자, 제발. 당신이 준 생활비도 너무 부족해서 우리 식구들 매일 김 한 장으로 밥 먹잖아. 나, 당신이 성실하게 돈 벌고 성실하게 돈 모으는 거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나, 나 정말 힘들어, 여보. 또, 또 꿈에 겨운 소리한다, 또. 내가 말했지. 우리가 지금 아껴야 하루빨리 돈 모아서 부자 될 수 있다고. 지금 안 모으고 필요한 대로 다 쓰면 도대체 언제 모을 거야, 돈을. 한 번만 더 허튼 소리해. 아주 그냥 호강에 겨운지 모르지. 당신은 지금 호강하면서 사는 거야. 난 말이야, 더 어렵게 살았어. 이 정도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어린 것들도 다 크면 나 이해할 거야. 지금 나 같은 아빠가 있어서 쟤네들이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여보, 당신도 어릴 때 돈 없어서 서로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애들은 우리 집이 돈이 없는 집도 아닌데 애들은 밖에 나가서 거짓 소리 들으면서 산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도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고 다 같이 좀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야 하는데 당신이나 나나 친척들이나 형제들 일에 언제 한 번 도움되어 본 적 있어? 그건 정말 아니잖아, 여보.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렇게 안 살고 싶으면 이혼할 거야, 뭐야? 안 되겠다. 당신 요즘 아주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이번 달부터 생활비 다 줄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번 달 생활비 줄이면 우리 다 물에 밥 말아먹고 살아야 돼. 그나마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이제 쌀도 다 떨어져 가는데 생활비를 또 줄인다고? 알아서 해. 그냥 당신은 처자식이 굶어죽든 말든 밖에 나가서 거짓 소리 들어가면서 서럽게 산들 그냥 당신 혼자 돈 그렇게 악자같이 모으면서 어디 평생 그 주머니에만 끼워놓고 살아보라고. 그런다고 뭐 당신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 그 돈 죽어서 그냥 다 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건 줄 알아? 나중에 후회하지나마. 두 분의 부부싸움을 본 우리는 셋이서 한숨만 푹 쉬어야 할 뿐이었습니다. 아빠의 너무 심한 구두색이 지래.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힘들게 살아있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는 아빠의 고집으로 인해 이 삶은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이어져야 했죠. 그래도 결국에 아빠는 돈을 악자같이 모은 것과 성공적이었던 재테크 덕분에 대출이 어느 정도 낀 5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존경할 만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50억 자산가가 되었어도 여전히 구두색처럼 살았고 엄마는 여전히 너무 힘들어하셨기에 어른이 된 우리들이 전부 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며 지냈죠. 그제서야 엄마도 좀 숨통이 트인다며 행복해하셨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희 셋에게 대학 등록금이나 그 어떤 것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알아서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이나 용돈을 벌어야 했는데 저희 오빠나 여동생은 그렇게 했지만 전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스무 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일을 배웠고 그 이후로 아주 적은 돈으로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업을 점점 키워나갔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나름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 나중엔 대학교를 졸업한 여동생까지 저에게 합세를 해서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은 나름 잘 되었고 저는 꽤나 성공을 해서 구두색인데다 고집센 우리 아빠한테까지 인정을 받는 수준이 되었죠. 그 결과로 결혼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돈 잘 버는 쇼핑몰 CEO다 보니까 주변에서 스펙 좋은 사람들과의 소개팅이 많이 들어왔고 저는 첫 번째 결혼을 회계사와 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빠의 그 구두색 기질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었던 전 제 남편만큼은 구두색이 아니길 바랬기에 씀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쓸 땐 쓰는 시원스러운 사람이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돈을 펑펑 잘 쓰는 사람이었죠. 특히나 우리 엄마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몇 번 못 사준 명품 가방이나 악세서리 같은 것들을 첫 번째 남편이 많이 사다 주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면서 아빠가 다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첫 번째 남편이 다 해주었죠. 그랬기에 저희 온 가족들이 다 저의 첫 번째 남편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저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엄마도 저도 현실이 너무나 믿기지가 않아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네요. 근데 저희 아빠는 그때도 하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겨우 돈 많은 사위 생겼다 좋아했더니 끝이 이게 뭐야? 이렇게 허무하네. 이렇게 허무해. 그래도 젊은 데다 애까지 없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결혼은 또다시 하면 된다. 너 돈 많으니까 선자리나 돈 많은 남자들 재혼자리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엄한데 목매지 말고 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럼 되는 거야. 나도 내 사이 안타깝지만 어쩌겠냐. 이게 팔자인데. 그저 돈 걱정 안 해도 돼서 좋았는데 아쉽네. 아빠,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빤 정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돈을 잘 써서 좋아한 줄 알아요? 돈 많아도 아빠 같은 사람은 난 딱 질색이에요. 이 사람은 아빠랑 그릇부터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베풀 땐 베풀고 아낄 땐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아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네요. 정말로 내 아빠지만 너무 싫어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사는 엄마가 불쌍할 지경이라고요. 뭐야? 야, 너 나 아니었음 네가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네가 지금 그렇게 있는 집안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덕이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 집안에서도 너 같은 조물액의 쇼핑몰 사장하고도 결혼을 허락한 거라고. 이게 어디서 감히 이 애비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해? 진짜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네요. 됐어요. 그냥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나가주세요. 저 당분간은 아빠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안아무이 내 돈밖에 모르는 아빠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몇 년 동안이나 아빠를 보지 않고 지냈었네요. 엄마, 오빠, 여동생이 기나긴 설득 끝에 겨우 아빠와는 2년 만에 화해를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아빠가 너무 싫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에 대한 악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남자를 못 만나겠더라고요. 제가 사별은 했어도 나름 돈도 잘 벌고 있었고 아이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저한테 대시를 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 같네요. 저는 워낙에 첫 번째 결혼을 일찍 했었기에 10년이 지나면서도 나이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도 연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늘 짧게 만났다 헤어지길 반복하니 그제서야 아빠를 포함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연애라도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근데 정말로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좀 괜찮아 보인다 싶어서 연애를 시작하면 역시나 그 사람도 제 마음을 움직이기엔 충분하지 않았고 결혼까지 갈 생각은 아예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저희 사무실을 꾸미게 되면서 제가 집이나 사무실에 식물을 놓게 되었는데 그때 우연히 선인장을 키우게 되면서 선인장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그때 제 단골집으로 한 선인장 농장을 알게 되었는데 선인장의 매력에 푹 빠진 그날부터 예쁘거나 희귀한 선인장이 나오면 항상 사러 가거나 납품을 직접 받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운영하던 젊은 사장님과 사장과 단골손님의 관계로 지내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몰랐는데 조금씩 대화를 해보니 그 사람은 선인장 외에도 실은 생명이 붙은 것들은 다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유기견 보호센터로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 자기 동네 길냥이들에게 꼬박꼬박 사료도 주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전 거기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늘 쪼잔한 구두색 기질로 인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아빠만 보다가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자기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생명체까지 생각하며 베풀며 사는 이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먼저 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도 한 살이 더 어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저 너무 좋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꼬시기 위해 같이 유기견 센터도 따라다니고 길냥이들에게 줄 사료도 종종 선물하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던 이 남자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다가가도 전혀 호감이 있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제가 먼저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민상 씨, 제가 왜 민상 씨하고 유기견 센터도 같이 다니고 길냥이들 사료랑 간식도 선물하고 자꾸만 여기 농장에 놀러오는지 알아요? 음, 그야 주영 씨도 선인장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애완견도 키울 만큼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잘 모르겠네요. 전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내가 진짜 민상 씨 눈치 없고 순진한 줄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순진한 줄을 몰랐네요. 나 민상 씨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론 선인장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는 거 맞지만 그것보다 민상 씨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작은 생명 하나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 씀씀이가 큰 민상 씨가 좋아요. 이 사람은 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란 듯 했지만 이 사람도 은근히 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그 뒤로부터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엔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는 거의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년의 시간 동안 저희들은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아는 것보다 이 사람은 더더욱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로맨틱한지 이 사람은 종종 저에게 선인장이나 꽃을 선물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의미가 담긴 선물을 주곤 했었답니다. 이 선인장은 피시본이라는 건데 꽃말이 귀여운 사랑이란 뜻이래. 나한테 자기가 그런 존재라서 이 선인장은 꼭 내가 예쁘게 화분에 심어서 선물해 주고 싶었어. 아직 자기 이 선인장은 가지고 간 적 없지? 이거 보면서 맨날 내 생각해야 된다. 알았지? 뭐야 하여튼 은근히 로맨틱하다니까 알았어 이거 볼 때마다 자기 생각하면서 잘 키울게 고마워 이렇게 이 사람은 섬세하면서도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행복한 결혼을 꿈꿀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희 가족들이 저의 재혼을 기다렸기에 당연히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건 또 저희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 제가 재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정말 좋아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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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했다. 네가 그렇게 평생 혼자서 살 사람은 아니지. 암 그렇고 말고 정말 잘 생각했다. 그래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남자는 돈이다 돈 저번에도 좋은 놈으로 다가 저번에도 좋은 놈으로 다가 잘 데리고 왔으니 이번에도 알아서 똑부러지게 남자 골랐겠지. 자 말해봐라 어떤 사람이냐 직업은 뭔데 이번엔 의사냐 아니면 변호사 검사 판사 아무튼 사짜 들어간 남자면 다 되는 거야 너한텐 그런 사람이 잘 어울리지 암 그렇고 말고 역시나 아빠다운 대답에 저는 맥이 확 빠졌지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직업 다 필요 없어요 직업에 귀천 없고 돈이 다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화원을 해요 선인장 농장도 같이 하면서 화원하는 사람인데 성실하고 착해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은 것보다 마음이 아주 부자인 사람이야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현실을 그대로 말했죠. 하지만 하나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사람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 그 전에 시아버지가 운영을 하던 화원을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가업인이 물려받았지만 나중엔 점점 선인장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진심으로 식물을 키우며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선인장 수출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화원이나 농장에서 화원이나 농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시작했고 저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한창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꽤 많이 벌고 있었어요. 물론 손해를 볼 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더니 어느새 안정을 취하고는 조금씩 그 사업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저는 이 사람은 정말 남자다운 진국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게 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괴기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빠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또 돈만 보고 득달같이 달려들 거고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의 남자친구였던 이 사람에 대해선 전부 다 말하지 않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말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도 아빠의 반응은 더 완강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직업을 말하자마자 갑자기 노발대발하며 막 썽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뭐야? 그럼 어쨌든 지금 겨우 하원 하나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소리잖아? 너 요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못 버는 줄 알아? 요즘 세상에 다 힘든 소리 돈 때문에 쩔쩔매는 소리 하는 것들 보면 죄다 자영업하는 인간들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 어디 재혼할 데가 없어서 그딴 놈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나서? 아설 아설 제발 냉수 마시고 정신 차려 이거사 난 절대 허락 못한다. 이 결혼 절대로 안 돼. 아빠 내 결혼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이라고요. 왜 아빠가 안 된다는 건데 아빠가 이 사람 직접 겪어봤어요? 아빠처럼 돈으로만 사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빠랑은 차원이 다르게 좋은 사람이라고요. 아빠가 결혼을 말리든 말든 난 절대로 이 결혼 포기 못해요. 겨우 만난 사람인데 내가 왜 아빠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난 절대로 그 결혼식장에 발도 안 들일 거니까 어디 애비 없이 그 식 올리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네. 좋아요. 나 상관없어. 아빠가 그 결혼식 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남편만 있으면 되지. 진짜 아빠는 끝까지 날 실망시키네요. 됐어요. 아빠 없이 나 이 결혼 진행시킬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아빠한테 더 실망할 게 있었나 싶을 만큼 기대를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또 크나큰 실망을 하고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이런 취급을 받게 한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남자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상씨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빠가 극구 반대라시네.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우리 아빠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민상씨가 하원이랑 선인장 농장 운영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싫으신가 봐. 그게 우리 아빠야. 난 정말 상관없는데 민상씨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난 정말로 다 상관없는데 우리 아빠는 그게 아니야. 아빠는 결혼 허락 못하겠다고 하시네. 난 그래도 민상씨랑 결혼해야겠어. 이렇게 허락 없는 결혼해도 괜찮겠어? 사실 민상씨 지금 돈도 잘 벌잖아. 근데 난 민상씨 돈 잘 버는 걸로 아빠한테 어필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빠 그럼 또 자기 돈 잘 버는 걸로 본인이 유세 떨면서 살 거고 난 그거 정말 죽어도 보기 싫어. 그래 주영씨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나도 내 경제력 가지고 아버님께 어필하고 싶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주영씨가 마음고생하면서 슬프게 결혼식 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어쨌든 당신 부모님한테 열렬히 축복받으면서 식 올려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어떻게든 아버님 마음에 들어볼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결혼 허락 받아낼 테니까 우리 그때까진 결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나 믿고 기다려줄 수 있지? 민상씨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난 당연히 기다릴 수 있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우리 아빠 때문에 민상씨 상처받는 거 고생하는 건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결혼 허락 받아내려고?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해서 어떻게든 받아낼 거니까. 당신은 그때까지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제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더니 아빠에게 어필을 마구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고 대견스럽게도 남편은 단 한 번도 돈 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 아빠 역시 그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남자친구의 어필을 쉽게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결혼 허락을 받아내기까지 그 시간이 장장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게 어느 한쪽도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저의 아빠는 계속해서 튕겨져 나갔지만 제 남자친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노력은 정말 다양했어요. 남자친구가 노력한 것들을 대충 알려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종종 멋들어진 선인장을 선물하면서 편지를 써드렸는데 그 편지가 정말 진심이 담겨있는 감동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더군요. 아버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화원가 농장은 실은 제 아버지가 시작하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스럽게 읽어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저에게 물려주시면서 늘 자신이 이 선인장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제 아버지가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늘 한결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버티고 서 있고 주변에 자신의 영향력을 뻗치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에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제 아버지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몰랐던 그 선인장의 매력을 제가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알게 되었고요. 저는 선인장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가시가 돋아 다루긴 어렵지만 한결같이 그 자리에 묵묵히 있으면서 그 주변에 계속해서 싹을 내는 선인장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주영 씨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요. 전 한결같이 주영 씨를 사랑해주고 또 주영 씨를 위해 아름다운 꽃을 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님 선인장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꽃 하나 보기 위해 선인장을 수개월 키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주영 씨에게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내기 위해 주영 씨 곁을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 꿋꿋이 지키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거랍니다. 그러니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넘어간 이 편지를 먼저 읽어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진심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저는 이 사람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기에 그 진심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대쪽 같은 저의 아버지는 이 편지마저도 다 외면할 만큼 저희 둘의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래도 남편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왔고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그 시간이 장장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아빠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자친구의 이런 진심 어린 고백과 어필에 저희 다른 가족들은 다 감동을 해서 이미 결혼을 허락해 저희를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엄마, 오빠, 제 여동생은 날마다 아빠를 어필했고 이미 엄마는 제 남자친구를 사이라고 불러가며 시간을 많이 보냈죠. 특히나 저희 엄마도 식물을 좋아했었기에 농장에 자주 놀러가서 꽃도 구경하고 또 선물도 받으면서 오시곤 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안 가더라도 제 남자친구와 저희 남은 가족들은 캠핑도 여러 번 가고 만나서 외식도 자주 할 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그때마다 아빠는 안 입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그 자리에 끼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자존심이 상하는데 기어이 그 모임에 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아빠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고 느끼고 있던 찰나에 단번에 아빠의 허락을 받아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정말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도통 받아들이질 않고 있었어요. 시간이 점차 흘러가니 남자친구도 조금씩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지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아빠에게 자신의 재력으로 어필하고 싶지 않다면서 농장에도 초대하질 않았었어요. 물론 초대를 한다고 해서 갈 아빠는 아니었기에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그동안은 엄마만 모시고 갔던 농장을 이번엔 큰 마음을 먹고 아빠를 초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농장 한쪽에 정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맛있는 소고기를 구워 먹자며 남자친구가 아빠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외식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나중엔 아예 아빠는 배제를 시키고 늘 저희만 외식을 했었는데 그때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같이 거기서 밥을 한 번 해먹자고 이야기하며 초대를 했답니다. 역시나 아빠는 처음엔 안 가겠다고 또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장하게 말했죠. 아빠, 아빠가 정 싫다고 하면 이제 더는 강요 안 할게요. 근데 난 이 사람 절대 포기 못해요. 아빠한테 1년 내내 하는 행동 보면서 더 느꼈어. 진짜로 이 사람은 내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진짜로 날 사랑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겠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결혼을 미뤘던 건 이 사람이 아빠한테 허락받고서 꼭 두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아빠한테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1년 내내 그 성의를 봤으면 이번 한 번은 제발 부탁 좀 들어줘. 한 번만 같이 가서 그 사람이 아빠한테 식사 대접할 수 있게 해줘요. 제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소를 하니 그제서야 아빠의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평소 아빠 고집이라면 절대로 싫다고 했겠지만 1년 내내 이 사람이 노력을 하면서 그나마 아빠의 마음을 녹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허락이었죠. 내가 그 성의봐서 가긴 한다만 이 결혼 나는 싫다.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니네가 알아서 해. 내가 밥 먹으러 간다고 해서 이 결혼을 허락하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결혼해 달라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애초에 집어치워. 알았어요. 그런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아빠한테 아빠가 좋아하는 소고기 먹여주고 싶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아빠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랑 같이 밥 먹으러 와요. 겨우 받아낸 외식 허락에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깨끗한 정자를 치우고 또 치우고 정말 부더니 노력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아빠가 농장으로 방문하는 날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정말 최고급한으로 준비를 해놓고는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아빠를 모시고 농장으로 갔습니다. 이날 온 가족이 다 함께 갔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덜덜 떨리는 제 손을 제 여동생이 꼭 잡아줄 정도였죠. 농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큰 규모에 아빠는 살짝 놀라는 듯 했어요. 뭐, 뭐야? 농, 농장이라더니 뭐가 이렇게 커? 내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인장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농장 규모 늘려가면서 해외 수출도 하면서 지냈어요. 그냥 자영업자가 아니라니까요. 흠, 그, 그래도 뭐 고작 그 선인장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된다고? 아빠는 흠칫 놀라는 게 눈에 보였지만 그래도 꼿꼿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약간 코믹스러우면서 처음으로 아빠가 귀엽게 느껴졌지만 전 모른 척하면서 농장 안으로 아빠를 모시고 들어왔어요. 남자친구는 벗어발로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주영 씨가 농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농장 구경이라도 좀 하고 계세요. 안에 하우스에도 식물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경하세요. 다 되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리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지. 음흠, 그럼 어디 농장이라도 좀 둘러볼까? 아빠는 괜히 호통을 치고는 농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얼른 엄마까지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고 평소에 남자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던 오빠 여동생이 식사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저는 밖에 있는 농장들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는 한쪽에 있는 사무실이 있는 하우스까지 들어가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거기는 남자친구가 특별히 아끼는 식물이나 멋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기에 더더욱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죠. 근데 아빠는 하우스 안에 들어가자마자 식물은 안 보고 다른 무언가의 정신이 팔려서는 그것만 쳐다보며 직진을 하시더라고요. 아빠의 시선이 닿아있는 곳은 다름 아닌 사진이 들어가 있는 큰 액자였고 아빠는 그걸 발견하자마자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의 돌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 액자를 손에 쥐고는 저한테 급히 물어보는 거 있죠? 이, 이거 뭐야? 이게 누구야? 아, 이 사람 사진이 왜 여기에 있어?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어? 아, 그거 민상 씨 아버지인데? 아빠도 아는 분이에요? 뭐, 뭐라고? 이 사람이 민상이 아빠라고? 어, 어디 있어? 지금 민상이 아빠는 어디 있냐고? 어? 아빠도 참... 민상 씨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기 농장이랑 화원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빠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민상 씨 아버지를 찾더니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돌아가셨다뇨.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뇨. 이게 대체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습니까, 형님? 어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제대로 보답도 못해드렸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다니 날 한 번쯤은 만났어야지. 내가 평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 한 번쯤은 만났어야지. 아빠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땅을 손바닥으로 퍽퍽 쳐가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오열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봤기에 저랑 엄마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아빠한테 다가가지도 못한 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식사 준비를 다 마친 남자친구가 아빠를 모시러 하우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어서 식사하시러 가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온 남자친구는 바닥에서 땅을 치며 오열하고 있는 아빠를 보고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절 쳐다보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신용을 했지만 저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대답조차 해줄 수 없었을 만큼 모두가 다 당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정도 진정한 아빠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묻더라고요. 자네, 이분 아들인가? 정말로 자네가 이분 아들인 게야? 자네 아버지 이름이 혹시 강현직 맞는가? 어, 네, 맞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성함을 어떻게 아세요? 서로 아는 사이셨어요? 맞구만 맞았어 아, 지금 보니 이렇게 닮았는데 내가 왜 몰라봤을까 형님, 죄송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후배놈을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빠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뿐이었어요.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아빠가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아빠는 남자친구의 아버지 얼굴이 담겨져 있는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꼭 껴안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진정을 하시더니 그 이후에야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네, 이리 와 앉아 보게 먼저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네 내가 자네한테 많이 몹쓸게 한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하네 내가 참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정말 배은망덕했네 내가 다른 사람한텐 다 모질게 해도 자네한테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한심한 놈일세 이렇게나 한심한 놈이야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빠는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하더니 그 뒤로부터 저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 말이야 실은 내 오랜 고향 선배였네 자네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네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야 나도 경상도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살았어 거기에서 나고 자랐는데 난 그곳이 끔찍하기 싫어 왜냐하면 정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 매일 술만 퍼마시는 아버지의 몸 아픈 엄마 덕에 나랑 내 형제들은 맨날 쫄쫄 굶으며 살 수밖에 없었네 그저 우리가 어릴 적 먹을 수 있는 거라군 엄마가 시장 가서 주워다 온 배추로 끓여 먹는 배축국이 다였지 숙이 나는 계절엔 하염없이 쑥만 캐서 늘 개떡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우리 주식이었네 난 그래서 지금도 배추랑 숙이 싫어 이 두 가진 내가 정말 어릴 적 하도 물리도록 먹었기에 지금도 아주 치가 떨리게 싫어 맛도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그때 그 가난했던 시절이 떠올라서 정말이지 너무 기분이 나빠지거든 그런 집안에서 어디 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밥이나 먹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 형제들은 학교를 가도 늘 물로만 배를 채워야 했네 참 그때 그 물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했을 정도로 물로 배를 채우는 게 일상이었지 근데 그때 날 구제해줬던 형님이 있었네 그리고 그게 바로 자네 아버지야 그래도 우리 엄만 우리가 평생 가난하면 안 된다면서 어떻게든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직장이라도 좋은 곳 구하라고 악자같이 고등학교를 보내셨어 근데 그때 거기에서 형님을 만날 수 있었지 형님은 나보다 한 학년 선배였어 내 형이랑 친구였는데 우리 형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난 이후로 날 그렇게 챙겨주더라고 우리 형은 집안이 싫어서 방황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늘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었네 밖으로만 돌던 인간이라 나한텐 내 아버지만큼이나 끔찍하게 싫은 놈이었어 근데 그런 형을 대신해서 이 형님이 날 그렇게 챙겨주는 거야 자기 도시락 싸울 때 내 것까지 싸와서는 점심때마다 넘겨주고 학교 마치고 나선 내가 저녁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걸 알곤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그렇게 차려줬어 그 뿐인 줄 알아? 그 형님은 내가 집에 갈 때면 우리 엄마 밥까지 챙겼던 사람이었어 내가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줬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사준 새 운동화랑 새 옷까지 다 나한테 주더라고 나한텐 은인이었고 천사 같은 존재였네 그 인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린 여전히 친하게 지냈지 그 형님은 그래도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라 비닐 공장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데리고 가서는 일까지 시켜줬네 아빠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난 날의 시간이 계속해서 떠오르는지 눈물을 멈추질 않으셨어요 저희는 아빠의 먹먹한 이야기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공장에서 갑자기 인명사고가 하나 발생하게 된 거야 기계에 결함이 생기면서 그 기계를 다루고 있던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게 삽시간에 소문이 안 좋게 퍼지면서 그 공장이 망해버리고 말았어 소문도 안 좋게 나더니 결국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집안은 야반도줄하게 되었지 너무나 허무했어 하루아침에 내 아버지 같았던 형님이 사라졌고 난 정말이지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네 근데 더 허탈했던 건 뭔지 아는가 빈 공장 안에 내가 쓰는 캐비넷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내 짐을 빼서 가지고 가려고 그 문을 여는 순간 편지 하나랑 큰 돈 봉투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 그 안에 무려 백만 원이 들어 있었네 난 얼른 편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더군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오래된 낡은 편지 쪼가리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봉석아 형님이다 미안하다 갑자기 떠나게 됐어 우리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셔 여기서는 더는 못 살 것 같아서 급히 떠나게 됐다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네가 자꾸만 눈에 밟혀서 말이야 우리 봉석이 이 형님 없으면 또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차마 발이 안 떨어진다 봉석아 이 백만 원 내 전 재산이야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내가 너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사업이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겨우 이거 남았어 공장 일도 다 마무리 못 짓고 소문 피해 급히 도망가는 터라 남은 직원들 월급 남겨놓으니 나한텐 수중에 딱 이거 남더라 그래도 이 형은 어디라도 가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돈은 나한테보단 너한테 더 필요한 돈인 것 같아서 두고 간다 봉석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면 그땐 네가 나 술 한 잔 사줘라 우리 참 고생했다 형제야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로 네가 좀 과하게 살아 봉석아 어머니 잘 모시고 네 형한테도 안부 전해줘라 꼭 다시 보자 동생아 난 그 백만 원으로 살 수 있었다 그 백만 원이 아니면 난 절대로 못 버텼을 거야 그리고 이걸로 난 바로 부모님 모시고 그 동네를 떠났어 서울까지 못 가고 경기도로 가서 거기서 다시 악작같이 일을 시작했네 정말이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결국엔 돈을 모았고 형님 공장에서 배운 노하우로 비닐 공장을 내가 하나 차리면서 그때부턴 더 악작같이 돈을 모았지 그 가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 다행히 그걸로 아픈 엄마 병원비도 됐고 부모님 장례도 잘 치러드릴 수 있었네 그리고 형님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형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다니 내가 얼마나 기다린 인연이었는데 미안하다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만날 수 있었을까 저희는 아빠의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는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한테 가난의 아픔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아빠에게 이런 은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게 바로 저의 남자친구의 아빠였다는 사실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아빠에게 이런 위로도 해주었어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정말 전 괜찮아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버님을 만났더라면 정말로 좋아하셨을 거예요 실은 그게 아버님인 줄은 몰랐지만 제 아버지께서 종종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고향 땅에 정말로 아끼던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후배랑 딱 한 번만 더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죠 근데 나중에 그 고향에 찾아갔지만 볼 수가 없었다면서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정말 잘 살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아버님께서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모습 보시면 무척 뿌듯해하고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래 그래 고맙네 고마워 우리 형님은 참 인생을 잘 사셨구만 끝까지 잘 사셨어 이렇게 듬직한 아들까지 남기셨으니 말이야 자네 내가 말해 뭐 하겠나 더는 내 말 안 함세 내 딸이랑 결혼하게 당연히 결혼해야지 암 누구 아들인데 우리 형님 아들이라면 난 돈이 있든 없든 안심하고 내 딸 맡길 수 있네 아니 오히려 내가 내 딸이랑 결혼해달라고 졸라야 할 판이야 둘이 잘 살아봐 그리고 앞으로 내가 형님 못 가지 자네한테 잘할게 잘 자라줘서 정말로 고맙네 고마워 아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허 이제 보니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저희는 아빠의 허락에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 최고의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아빠 남편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뒤로 저희는 바로 결혼을 해서 지금 3년째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빠와 제 남편은 진짜 너무 친해져서 오히려 저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아빠는 제 시아버지 될 분한테 못 사줬던 술을 작정하고 제 남편한테 사주고 있어요 가끔은 둘이 너무 술을 자주 마셔서 엄마 제가 다 말릴 정도라니까요 이렇게 둘이 친하게 지낼 거였으면 진작에 좀 하지 라는 말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아빠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제 남편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실은 옆에서 보는 저는 너무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선인장을 좋아하게 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선인장도 구경하러 가시면서 농장에서 고기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나세요 또 그 이후로 아빠가 얼마나 각성을 많이 하셨는지 요즘은 그전처럼 구두새처럼 안 살더라고요 지난 날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 까먹고 살았다면서 지금은 아빠가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계시답니다 특히나 엄마한테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제 남편이 그것도 엄청 교육시킨 거긴 하지만 요즘엔 엄마한테 선물 공세를 많이 하셔가지고 엄마가 엄청 행복해하고 계시답니다 가끔은 엄마가 비싼 선물 가격에 놀라 막 환불도 하러 각오하실 정도예요 노년에 이렇게 인고 부부처럼 사시는 거 보니 제가 다 뿌듯한 거 있죠 저와 남편도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노산이긴 해도 제 뱃속에는 생명이 찾아와 지금 열심히 품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기에서도 남편이 어찌나 공주대접을 하는지 아주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살면 그게 언젠가는 다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면서 선하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선한 행동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사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